자, 대한민국의 국계인 태권도 시범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태권도는 작년에 국계 태권도로 법률을 통과해서 정식 지정된 무술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작은 태권도 품새입니다. 다음은 태권도 동작에 아크로바트를 섞어서 하는 태권도 트리킹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시범 보인 까뽀라 무술입니다. 자, 아까 악기 연주에 맞춰서 동작들은 어떤지 보시면 압니다. 유네스코 지정 무술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브레이크 댄스, 힙합 댄스의 원조인 무술입니다. 자, 아까 악기 연주에 맞춰서 동작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태궤입니다. 우리 중요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태궤입니다. 역시 까뽀라와 같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무술입니다. 각 무술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경제 차원에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도와 달리 능청거리는 부드러운 동작이 특색인 무술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필리핀 아르니스입니다. 자, 영화 아저씨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의 놀 모델로 돼서 원빈도 수련했던 무술입니다. 스틱과 칼, 병장기에 특화된 무술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아르니스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보카토입니다. 동작이 태국의 무예타이와 흡사합니다. 무예타이는 우리나라 영화 옹박으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보셨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과 발, 팔꿈치와 무릎을 사용하는 강력한 공격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신랏입니다. 신랏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로나이 4개국의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무술이고요. 작년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며 스포츠 신랏을 펭탁 신랏으로 지정돼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어 종목합니다. 중국의 우슈 입니다. 역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며, 우리나라의 이영걸 성룡 등 많은 액션배우들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무술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무협영화나 이런것들을 보시고 그걸 연상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중국의 우슈 에 이어 우리나라 전통무혜인 24반 무혜 입니다. 시연을 보이고 있는 팀은 기회무단 입니다. 24반 무혜는 정조대왕 때 만들어진 무예도보통지를 복원해서 만든 무혜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무예병서 입니다. 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무혜 시범단은 포켓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무협문화재인 택견 그리고 전통무혜인 24반까지 골고루 여러분들이 시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며, 오늘 또 아쉽게도 용무도도 저희 시범단의 단원으로 있는데, 오늘은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공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월도입니다. 삼국시에 나온 관웅장이 있었던 청룡도와 비슷한 걸로 옛날에 무게가 30kg에 육박해서 말목을 한 번에 뵐 수 있었던 병장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었던 병장기입니다. hist기 invaded unless MOUCE 2019년 총조세계 Kathryn MOUCE B&B 2019년 총조세계무에 맞서 drastic 이번 충주세계무회 마스터시 200기념영상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충주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박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